네. 한투증권 이의 영업부의 박재영 투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오늘 증시 정리 좀 해보죠. 역시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아침에 한때 많이 떨어질 때보다는 좀 회복을 했어요. 이걸 회복을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숫자만 보면 큽니다만. 네. 일단 시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지수는 1771포인트고요. 코스피는 6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장중해는 153포인트까지 하락해서 1700도 깨고 내려갔다가 좀 반등을 줬고요. 코스닥은 3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24포인트 장중해는 500도 깨고 내려갔거든요. 487포인트까지 무려 13%가 하락을 했다가 납포를 좀 줄였습니다. 오늘 외국인트는 1조 1,600억 숫매도 했고요. 1조 원을 넘게? 네. 그리고 개인이 4,400억 숫매수. 네. 기관이 5,800억 숫매수. 그래서 오늘은 장 막판에 기관이 끌어올렸거든요. 후반전에? 네. 후반전에. 축구를 치면 후반전 한 30분? 네. 이거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이게 지금 오늘 장중해 선물수급이었고요. 이 빨간선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선이 기관. 이 까만선이 지수인데 이 한시경부터 외국인이 선물을 끌어올리고 지수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게 조금 밀렸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연기금이 주가를 방어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여기서부터 쭉 사올리면서 연기금이 이쪽이 쭉 사올리면서 지수가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장 막판에 보였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사기 시작한 거구나. 그렇죠. 일단 점심 먹고 배불러서 샀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지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오늘 오전에 대통령 주재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주열 총재도 청와대로 불려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겠죠. 기사는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차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거 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한은이 임시금통일을 열기 위해서 금융위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통위원들과 그렇죠. 이주열 총재가 시장에서는 한 50bp 정도 내릴 것이다. 긴급하게.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로는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 번 그랬었거든요. 이제 10월 1일부터 금지해서 8개월 동안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맞습니다. 리먼 사태 때.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연기금이 주가를 방어해주면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오늘 끝난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공매도를 금지하면 좀 갑작스러운 거죠? 공매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동안 공매도를 했었는데 본인들의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 담는다 혹은 언제 좀 더 물타기 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또 이제 팔 테니까 좀 더 공매도를 더 할 수도 있고 일단 스톱된 거예요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오늘만 공매도가 1조가 넘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아우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조치를 빠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조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됐고요. 오늘은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10% 하락하면서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어제 이제 사이드카가 걸리고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닥이 9시 4분경에 9시 4분경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코스피는 좀 더 버티다가 10시 43분경에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2001년 9월 12일 그때 지수가 12%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 이후에 18년 만에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는 이제 이번이 세 번째고요.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12번째였다라고 하네요. 오늘 코스피의 장중낙폭이 153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었던 하루였습니다. 대통령이 경제금융상황특별점검회의는 했다고 말씀은 전해주셨고 아마 여기서 공매도 금지 좀 하라고 얘기 나온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대책들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금통위보다는 다음 주에 fomc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아마 긴급회의에서 우리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보다는 재정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시장에는 중론이거든요. 지금 금리 낮춘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돈 쏟아부어서 해야 된다. 미국이 금리 낮춰서 금리 낮추는 날 미국은 더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돈 쏟아부어서 뭔가 살려야 될 분위기인데 그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굉장히 컨틴던시 플랜이라고 해서 금융 대책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야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유 별거 아니에요 독감이에요 라고 하면 이 친구 이거 저 제대로 상황 파악 안 하고 그러네 하고 쏟아내고 매물을 아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 그 공포감 때문에 또 쏟아내고 그 정도로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참 리더들도 각국의 리더들도 어떤 걸 내놓아야 될지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랬군요. 다음 주가 궁금하긴 한데 다음 주에는 어떤 지표들 발표들 있다고 하셨죠? 다음 주에 저는 이제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줬는데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추세를 형성하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쏠림 현상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와 그런가 보다 따라가고 또 제도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반할 수 있는데 오늘 공매도 중지하면서 이제 담보비율 줄이지 말아라라는 대책도 나왔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담보비율이 맞는지 이 담보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그런 것도 다 ltv 그런 것도 다 담보비율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주식을 사라고 돈을 빌려줄 때도 그 가진 주식의 가치가 일정 부분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를 합니다. 회수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유지 비율 담보비율 이런 건데 그거를 낮추거나 없애라 이런 방안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그런 속보가 나와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그 얘기는 자산가치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밑으로 떨어져도 빌려준 돈보다 밑으로 떨어져도 그거를 회수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되면 증권회사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얼마 그런 거겠어요. 그렇죠. 저도 근데 워딩만 보면 그런 내용이어서. 그래서 원래 반대매매라고 하는 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네. 그거를 자제하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럼 그 정해진 규칙을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는 한번 좀 더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게 이제 명확하게 아마 나오면 월요일날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아마 반대매매가 나올 겁니다.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많이 떨어졌죠. 오늘 급락했죠. 오늘은 장중에도 지금 담보 유지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계좌들이.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반대매매가 아침부터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동시효과에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반대매매라는 것은 동시효과에 하한가로 주문을 내니까 그 충격이 조금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ELS 같은 것들도 글로벌 증시가 다 빠지다 보니까 유럽도 박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인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어요. ELS라는 것은 일정 가격 밑으로 안 떨어지면 수익을 내주지만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것만큼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같이 팔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파생 구조가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현물을 계속 삽니다. 거기에 기초자산을 계속 매입을 해요. 그러다가 그 낙인을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걸 유지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던 현물들을 한 번에 쏟아냅니다. 이게 또 파생에 시장의 수급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개인은 샀습니다.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신용으로 샀는지 현금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개인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국인이 1조를 넘게 팔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안정이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 또 경제 지표도 많은데 오늘 안유아 교수님 나오시니까 안 교수님한테 뭐 좀 여쭤볼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뭐가 있어요? 중국 관련해서는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부양책이 뭐가 나올 것인지 다음 주에 미국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fmc에서 중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중국도 지금 1년짜리 5년 만기 lpr 금리를 저희 회사에서는 한 10bp 정도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부채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 재정정책만 쓰고 있는데 통화정책까지 같이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쓰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데는 우리도 지금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게 훨씬 더 크니까 대출 많이 받을까 봐?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안 낮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음 주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다 안 좋을 겁니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기대라고 한다면 정부가 부양책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 왜 양해 안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시장은 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번 한 번다리 들고 오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박지영 차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아 아 아 아 아